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메가스타드 회원 여러분 김콩입니다. 2018년에 올해죠.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 7월달에 대한 해설강의를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7월달 전국연합시험 보고 나서 지난 6월달 시험보다는 7월달 시험이 조금 쉬었나 봐요. 학생들하고 좀 만나보니까 이 문제가 지난 6월 평가원에서는 82점을 맞았던 친구가 이번에 7월 전국연합을 풀어보니까 점수가 95점 맞았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7월 전국연합이 좀 쉬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상위권 학생인데도 그 아이랑 상담을 해봤는데 남들은 다 맞춘 문제를 자기는 되게 어렵게 느꼈고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공부 방법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학생들이 있어요. 참 겸손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학생처럼 되어야 되겠죠. 그것처럼 이제 난이도에 있어서는 이게 쉬었다 어려웠다라는 건 매우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학생은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시험을 좀 잘 못 봤는데 영어 시험만 이거 어떡하지? 남들은 쉬었다는데 나는 좀 어려웠는데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해도 그건 그냥 느낌이잖아요. 앞으로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면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말고 해설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제가 해설 강의는 매우 짧게 할 겁니다. 대략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안에 끝낼 생각인데 문제는 다 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문제 풀 거고 어휘 문제 풀 거고 빈칸은 내 문제 다 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빈칸 문제를 보니까 31, 32, 33이 너무 문제의 유형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 빈칸이 지난 6월 평가원보다는 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34번은 약간 이제 나데이 법비의 대용 표현을 써서 34번이 조금 이제 그래도 고난도 문제가 34번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34번도 지문이 이제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낫에이 법비를 그냥 낫에이 법비는 써놓으면 아는데 그게 이제 다른 형태로 써서 이제 어렵게 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빈칸 문제 있다 하겠지만 31, 32, 33번 문제풀이법 똑같아 풀어 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흐름이나 아 이거 순서는 제가 해설할 강의 생각이 너무 쉬웠고 전체 흐름과 그레흐름 할 건데 이 전체 흐름이나 그레흐름 빈칸이나 어휘, 어법 이게 평가원의 최근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그냥 유형에 대한 학습법이 익숙한 학생들이라면 좀 익숙하게 풀었을 그럴 문제들이라고 보이는데 이 해설 강의의 존재 이유가 좀 있어요. 해설 강의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얻어갔어야 되는 건 이 다양한 접근법, 문제풀이에 대한 접근법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이 학생들 중에 나는 이 빈칸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어? 킹콩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렇게도 풀리네. 두 가지 방식을 알았을 때 자신의 풀이법이 다양해질수록 무기는 다양해지는 거고 점수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풀이 접근법을 한번 좀 목격해보시고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앞으로의 공부방법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 해설 강의의 존재 이유고요. 해설 강의를 왜 보는지에 대한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문제의 연관성이라는 겁니다. 이번 7월달 전국연합도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나왔었던 전국연합은 교육청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원에서 냈었던 기출문제 문제풀이법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평가원의 기출문제와의 연관성이 정말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능 문제에는 분명히 문제풀이하는 유형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번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런 유형이 있는 걸 다시 한번 목격하고 이해를 했다면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좀 해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는 실모, 실전모의고사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많은 사이트, 많은 출판에서 훌륭한 실전모의고사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쭉쭉 읽어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유형별로, 여기도 유형이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서 실전에 가서도 요령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해설 강의는 제가 짧게 하겠지만 짧게 할 그 해설 강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냥 단순한 해석으로 해서는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석에다가 문제풀이의 기술이 약간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기술에 좀 쭉쭉 맞춰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